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 의대 유치 문제에 대해 정치적, 정략적 접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고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니 지역 정치권이 전남 의대 문제를 동서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서부권의 경우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닥터 헬기로 해법을 찾아가고 동북권의 경우 인구 밀집, 고위험 산업 현장이 많은 만큼 의과대학 병원으로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